봄투데이 모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원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안을 개봉해보시면요.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똑딱이 버튼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제품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는 투명 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이 맞게 제작이 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신데요. 옆쪽에는 카드 수납 공간이 총 3군데가 있으시고요. 카드를 끼워보겠습니다.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으시고요. 지폐를 수납해서 다니시면 되고요. 가죽 소재는 통가죽 선원 송가죽 소재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늬를 살려서 염색이 됐는데요. 부위별로 무늬가 다르시고요. 손 염색으로 다 동일한 색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뚝딱이 버튼은 최고급 10mm 1번 직스웨이드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버튼을 이어주는 가죽 부분도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전면 스피커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옆에 스트랩 구멍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 줄을 걸 수 있는 구멍이시고요. 이니셜 신청도 가능하신데요. 앞면 하단과 카드 수납 공간 하단에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음란을 보겠습니다. 이니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